1, 2, 3 1, 2, 3 기존같이 아이구 유주 아아 호진 고! 호진 고! 호진 고! 됐다! 오진 미쳤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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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천재필씨가 유튜브계의 또 신성 아닙니까 지금? 다 알잖아 인기 장난 아니죠 요즘? 전화 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 빼고 다 왔어요 도라이새끼야 도라이새끼야 애들이 기량이 좋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 감독도 완벽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줘서 이천수는 이천수 감독님께서 이거 오늘 하기 전에 꼭 여쭤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건 해봐야 돼요 리슨수 구독 혹시 다 하셨는지? 아 진짜 했어요 전 댓글도 달았어요 어어 오늘은 다 모이진 못했어요 현민호 선수도 모으셨고 이강 선수 급히 전력을 수급을 하나 했습니다 플레잉 전력 분석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축구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 김진짜라고 합니다 우와 서울대 출신이신다 영국에서 또 축구 공부를 오 잠깐 영국 좀 손 들어봐라 우리 다 했어요 저는 영국에 가서 코칭 스태프로서 좀 도전을 해보려고 어린애들도 좀 가르쳐보고 구구리그 성인 리그 그저 좀 코치를 좀 하다가 아 분석을 할 줄 알아요? 아 너무 부끄러운데 선수 분석이라든가 경기 분석 저도 보거든요 구독자 유명이에요 지금 34만 우와 김진짱? 김진짱? 리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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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달라졌어 너무 잘 나오는 형이야 아 아스캐라 아스캐라 리춘수 단체로 하나 둘 셋 리춘수 오늘 상대 팀은 실제 프로팀의 유스팀 젊기 때문에 많이 뛰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중요한 평가전이자 마지막 평가전 그럼 천재 부시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할 만큼 했고 김영일의 천재 투어 근데 진짜 웃지만 오늘 마지막 평가전 이 평가전 이후에는 진짜 K7 7,6,5,4,3,2,1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해서 원까지 K7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승패를 떠나가지고 얼만큼 좋은 상대들한테 얼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또 보는 것도 일단 라인업 먼저 짤까요? 볼게요 광호 오늘 누가 오는 거야? 오늘 티아고랑요 민호 호팩 다 무너졌다 호진이가 가고 돼서 3백 써 그럼 이게 창현이 쓰고 영수이가 여기잖아 우홍이가 입고 났잖아 영규가 여기서 오늘은 사몽이 저희 눈빛 봤어요? 오늘은 3백이다 딱 봤어요 오늘의 주장은 호진이 오오 돌아왔어 돌아왔어 대중들이 원해요 날 또 호진이가 잘 이끌어서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형님 부탁해 주세요 저희가 이랜드랑 2년이 맞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저희 담당자 진짜 아주 열심히 한지 2년이 돼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서울 이랜드 엠프시에서 운영하는 윗수팀입니다 첨단한 지는 약 5년 정도 서로 윗수팀 중에는 막내격이 되셔서 앞으로 좋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도 있고 윗수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참 더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시도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학년 후드들 중에는 한 2명 정도는 저 앞 1학년 대표 연령대표 우리 애들도 다 연령대표 했는데 지금부터 쟤네들은 막 뛰어오르는 애들이고 우리 애들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런데 이쁘다 그러면 이게 저희를 가져가면 그럼요 우리 가는 거예요 아 다시 달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네 달라는 겁니다 아 하지마 가 가라고 둘째 둘째 저희 평균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 아 뛰지 않았나? 30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호진이 같은 애 때문에 그렇죠 호진이 형이랑 종봉이가 좀 올려놨어요 아 많이 올려놨죠 얘네 나랑 맥주살 안 차이나? 그렇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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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할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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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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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잡으라고 해라 라인을 그냥 띵띵 돌아가야겠다 고 그렇지 기적같이 아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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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기들이 바로 정상 왔다고 보니까 시계에 그러니까 이랜드 유성현 선수들도 전자피스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돼있어 선수들이 네 명은 생자라고 알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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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아라 오 좋아요 kamu August 오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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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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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아 무리무리 줘야 돼 스팅 많이 하고 스팅! 스팅! 오진아! 엄마하고 스팅! 우리 팀! 나한테 하자! 오진아! 때린다! 때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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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이가 잘했다! 업사이트 레프! 업사이트 레프 쓰면 어... 꾸익킵 나와야 한다, 네 응! 좀 나와 있어도 될 것 같아 우현아, 그냥 라인업하라니까 오, 라인업 엄청 높게 지네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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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와, 슈팅 좋았다. 슈팅을 내가 아직 안 가르쳤어요. 리튬 슈팅을 아직 안 가르쳤어요. 리튬 슈팅. 리튬 슈팅. 아이고 위험한데? 아유 형님들. 와, 좋다. 와, 연결 시간 너무 좋아요. 리튬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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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선을 든. 자, 제가 지금 보니까 리튬 슈팅. 약간 동공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야간이라 여기 눈이 침침해요. 스리백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좀 많거든요. 이게 다 1대1 싸움이 되고 있어가지고 스리스백, 스리백 이래가지고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화이팅! 고아 질문 easy. 빨리 빨리 됐어. 아, 됐다. 오오오오. 잡아 잡아. 아아! 으아아아아악!!! 정신상자, 정신상자? 정신상자, 정신상자! 진정상자! 와... 어! 종기위! 오. 아이쿠. 정신상자! 상인. 정신상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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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밀어 밀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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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딱 흥분이 생각하다. 야 나 형구. 조금만. 뛰어 왔어. 나이스. Virt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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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R-R. Like everyone who is going. No. 오 mostly yeah 야 에마! 뭐야 뭐야 아 또 저게 아니 차녀랑 그걸로 아 배경네 혹시 인혁씨가 아 좋았어 하 fourth 야, 조회야. 오,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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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그렇지. 등만 젖으면 돼. 그렇지. 빠르게 할까, 빠르게. 약간 전자음같은 것 같아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안 돼, 안 돼 와, 쏘리 와, 쏘리 한 번에 다 움직이네요, 이랜드가 자리를 되게 조직적으로 잘 써요 제 생각에 저 친구들이 자꾸 골 투입하려고 하면 라인을 올려서 우리 영규 씨인가요? 이 선에서 좀 들어가줘야 될 거 같은데 뒤에 들어간다고 톡 찍어주면 통짜라니까 우홍이나 영규가 들어가도 된다니까 자, 가! 아, 뭐 잡아줘야 되나 손 올려, 손 올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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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포워드는 차라리 그냥 옥사이드 라인 쪽에 서있다가 아, 못 받는 척 하고 내려오고 뒤에 따르면 뒤늦게 한 박자 뒤늦게 들어가야 돼 그냥 홍제님처럼 내려오고 응 안 돼, 안 돼, 안 돼 호재야, 호재야, 호재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FHP 사이드 한 명 앉았고 여기 좀 버려서 이렇게 몰아놓고 때리면 다시 갈 생각해야 하는데 사이드 서 있다고 사이드 가니까 계속 가운데가 구멍이 나는 것 같거든요. 마무리, 마무리!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리추즈 2번! 1, 2번이 있어. 그렇지, 이거 2번이거든. 됐다! 리추즈 2번! 리추즈 2번! 리추즈 2번! 리추즈 2번! 리추즈 2번! 리추즈 2번! 야! 웅이! 웅이! 리추즈! 리춤! 리석 2번! 어, 그렇다. 리추 Z1 informação! 리춤 5번이네! dark rotation 보나, 이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아닌가äch! 아 친구들 준비했구먼 위춘수 2번인데 자, 성격. 강아지, 강아지. 그래, 그래, 그래. 왜 소리 내. 아, 소리. 야, 왜, 왜. 왜 좋아? 아, 야, 빨리, 빨리. 자, 오, 이리 와. 됐다, 이거. 아, 치고자. 서영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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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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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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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형식! 형식 있다! 형식 있어! 형식 있어! 형식아! 형식아! 천천히, 천천히 말하지 마이구! 형식아, 가져와! 가! 들어가줘야지! 형식아, 형식아! 형식아, 형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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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아, 형식아! 형식아, 형식아! ática! 형식아, 형식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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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와! 와! 형식아, 자세히 해! 우와! 우홍굴 우홍굴! 야 서울 세무란도 해라 내 걸로.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있어. 사이 사이 받아 사이. 사이 사이 사이. 사이 사이 사이. 그렇지. 쉽게 쉽게. 아 너무 많았어. 수고했다. 태블를 칠 게 있잖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치느냐 하면 선수 오늘 쪽으로 치는 거야. 선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선수 쪽으로 치는 거야. 왜요? 그건 못 오잖아요. 이니에스타가 잘하는 거예요. 밀면 파울이고 걸리면 파울이고 그러면 이 앞에서 프리킥이면 파울이죠. 저게 작은 거랑 상관없이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축구에서 잘하는 거예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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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먹어! 먹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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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파이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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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 간다! 간다! 지엽다! 지엽다! 형이 돌리! 그렇지!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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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아! 했잖아! 좋아! 오케이! 정복이 좋아! 원래 정복 님이 저 자리 분단 아니신 거죠? 정복이 무드필드인데 옛날에는 좀 빨랐고 엄청 빨랐고 무릎 다치기 전에는 근데 지금 막 다치고 하니까 여기 다 그래요 여기 대답하러 간다! 정복이 확em justification! 정복이 확em desires! 정복이 확em Flex! 정복이 확emals! 나 마요! 다 마요! 나 마요! 다 마요! 다 마요! 다 마요! 다 마요! 다 마요! 다 마요! 잘 마요! 넌 마요!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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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그렇지 고패스 위기야! 그렇지 간다 간다 가리오! lightning transfer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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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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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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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세워 물 마셔라.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어떻게 해. 1학년들 한 것 같지? 이대형 지고 있거든? 한 번 전에 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